안녕하세요. 판변TV의 박반규 변호사입니다. 판례를 동화처럼 들려주는 판례동화, 이번 이야기는 해고된 뉴욕주 변호사 이야기입니다. 판례 해설은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 이야기는 판례의 이해를 돕기 위해 허구로 구성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 뉴욕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땁니다. 뉴욕주 변호사가 한국으로 와서 직장을 구합니다. 뉴욕주 변호사는 2019년 11월 30일 회사와 계약기간 1년에 채용계약을 맺었습니다. 뉴욕주 변호사는 1년이 지난 2010년 11월 30일이 지나도 회사에서 별 말이 없자 그냥 계속 일합니다. 뉴욕주 변호사는 2011년 3월 8일 드디어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이때는 계약일은 2010년 11월 30일부터로 하고 끝나는 날은 따로 적지 않았습니다. 뉴욕주 변호사는 2011년, 12년, 13년, 14년 이렇게 계속 일했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부터 뉴욕주 변호사는 회사와 문제가 생겼습니다. 회사는 2015년 1월 9일 변호사에게 계약 종료를 통지소로 알려줍니다. 통지소에는 2015년 1월 9일자로 계약을 종료한다고만 기재되어 있었고 무슨 이유 때문에 계약을 종료하는지는 써있지 않았습니다. 뉴욕주 변호사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해고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합니다. 법원은 서면에 의해 통지하였고 무슨 이유로 계약이 종료되는지 변호사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통지소에 해고하는 이유를 적지 않아도 괜찮고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합니다. 뉴욕주 변호사는 패소합니다. 뉴욕주 변호사는 판결에 불복해서 근로기임법에 해고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설령 자신이 해고 사유를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해고하는 것은 유법하다고 주장합니다. 대법원은 2021년 2월 5일 다음과 같이 선고합니다. 해고 사유는 반드시 기재해야 하고 노동자가 해고 사유를 알고 있다라도 누락해서는 안되며 그렇지 않으면 노동자가 해고에 관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없어서 근로진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당해고와 맞고 뉴욕주 변호사는 이렇게 승소합니다. 뉴욕주 변호사는 이렇게 해고 기간 동안에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고 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통지서로 해고한 회사는 2015년 1월 10일부터에 판결이 있을 때까지의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했습니다. 변호사가 들려주는 판례동아 해고 사유를 기재하지 않아 부대형 해고로 인정된 뉴욕주 변호사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